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현행 3개월 가지고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에 일이 몰리는 빙과업계나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업종, 그리고 공장설비 정비에만 6개월가량이 걸리는 정유업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1년 단위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벤처 또는 게임업체들도 1년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노사정 대화에서 6개월 연장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런데 노동자 측은 이 기간을 연장하면 당장 임금이 줄어든다면서 반대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왜 임금이 줄어든다고 반대를 했던 겁니까? 만약 2주 동안 탄력근로제를 할 경우 첫째 주에 12시간을 더해서 6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40시간을 일해서 2주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첫 주에는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 그러니까 1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챙길 수 있죠.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연장하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해온 겁니다. 그렇군요. 채널의 기자, 그래서 노동자 측이 임금 보전을 조건으로 6개월 연장을 합의를 했는데, 사용자 측은 이를 양보했다고 봐야죠? 네, 사실 사용자 측은 임금을 보전하면 탄력근로제를 하는 의미가 없다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6개월로 기간 확대를 이끌어내면서 한발 양보를 통해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제를 연장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 보전 방안을 신고하고 만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금 보전과 함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부장도 합의가 됐습니다. 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위협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연장을 반대했는데요. 6개월 탄력근로제를 연속 시행할 경우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조 측은, 노동자 측은 6개월 연장 전제 조건으로 건강권을 확보했습니다.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세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오후 10시까지 일을 했다면 다음 날은 11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출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층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의 도입 조건이라고 하던데 왜 그랬던 겁니까? 네, 현재 탄력근로제를 3개월까지 연장을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노조가 있고 노조가 반대하면 탄력근로제의 연장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또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하청업체들은 3개월이나 앞서서 매일 근무표를 짜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근로자 대표와 사전의 서면으로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사용자 측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장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 측에 이렇게 재량권을 줬는데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노동계에 유리한 불합리한 불안전한 합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최소 2주 전에 근무 날짜별로 시간을 통보해야 하고 또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연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노조가 있는 기업에선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노조 근로자 대표랑 근로자 대표랑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 대표는 전체를 다 봐야 하니까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6개월 연장에 합의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불안전한 합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서면 합의를 하면 되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근로자 대표가 탄력근로제 오남용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노무사 얘기 들어보시죠. 근로자들 중에서 사용자가 조금 선호하는 사측의 친화적인 사람들을 근로자 대표라고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합의를 하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은 갖춘 게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